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박정훈 논술실장이 한 사람 때문에 두뇌가 고장난 치맥국가가 되고 있다. 두뇌가 고장난 치맥국가가 되고 있다 하는 제목으로 칼럼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말을 듣다 보면 판단력이 정산인가 싶어서 조마조마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문재인은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식 대북 접근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회담에서 다시 출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전임자 즉 트럼프의 흔적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는 바이든에게 트럼프처럼 하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중국몽의 선정장인 보아오 포럼에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동맹국 정상 중에 유일하게 참가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때리고 시진핑을 지켜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세계 백신 물량을 털어진 미국의 협조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 한 통이 아쉬운 상황에서 문재인은 미국을 자극할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이든의 심기를 건드려 작정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자해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 경향에도 지능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만약 나라별로 지능지수 즉 IQ를 매길 수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단연 1, 2등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강소국의 모델인 이스라엘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정광석화와 같은 작전을 펼치면서 집단 면역 1호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 반대 사례입니다. 백신 물량을 확보해놓고도 자체 임상을 해야 한다면서 접종 성인을 안내해주는 바보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면역에서 국가의 지능은 대체로 백신 접종률에 비례하는 듯합니다. 전략적 두뇌 기능이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접종률이 높고 안 그럴수록 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초기 판단 그리고 빈약한 전략으로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세계 꼴찌권 접종률의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진흥은 어느 수준일까 하고 자문해봅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나. 국가의 진흥이란 곧 전략적 문제 해결 능력을 뜻합니다.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은 머리 잘 쓰는 이른바 두뇌형 국가의 전형으로 꼽혔습니다. 이승만은 글로벌 지정학의 향배를 꿰뚫어보고 한미동맹이라는 신의 한수를 현실화시켰습니다. 박정희는 수출주도 경제개발이라는 아주 탁월한 전략으로 민족 역량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켰습니다. 광복 후 70년 년 시대의 고비마다 시대를 따라잡으려는 우리 나름의 국가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 실수도 나오고 오점도 남겼겠지만 세계사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판단 미스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라가 오로지 머리 하나 잘 쓴 덕에 기적같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아니라는 점에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국가 경영의 두뇌 기능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는 국정 최고위청의 잘못된 판단이 난 참사였습니다. 오로지 백신만이 코로나 종결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상식을 문정권만 무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청와대는 백신 대신에 기이할 정도로 아주 이상할 정도로 치료약에 집착해서 세간의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알고보니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 S 회장의 과장된 마케팅에 넘어간 탓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구라는 S 회장 말만 믿고 백신의 중요성을 강과했다는 겁니다. 비선에 기댄 기형적 의사결정이 나라를 백신 거지로 만든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 경영은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문재인의 상황 인식은 가짜 뉴스를 방북해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실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1년도 전의 일입니다. 백신이 없는데도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보다도 집단 면역이 빠를 것이라고 뜬금없는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인식은 이것보다 더 황당합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식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온갖 부작용이 속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집값이 보통해도 부동산은 자신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민경제가 폭망해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기면서 지난 4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우주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주요 대목마다 자해와 다를 바 없는 의사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한국형 원전을 죽이는 탈원전 서민층을 영원한 무주택자로 전락시키는 부동산 역주행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붕계,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사다리 거듭 차기 기업 전사들을 교도소 담장 위에서 걷게 하는 가혹한 규제 이런 규제를 하나만 어기더라도 기업가들은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도소 담장 위에서 걷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 재정, 파산이라는 예전된 미래의 방치하기 지금 연금, 재정, 파산이라는 것은 이미 눈에 불보듯이 뻔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아주 내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바라기만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동맹관계를 흔드는 맹목적인 북한, 중국 추종 등등이 그 예로 보입니다.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가들이 맡아야 할 국가 경영의 운전석을 운동권 이념가들이 차고 앉았기 때문입니다. 두뇌가 고장난 나라가 어떤 길을 걷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장기 침체의 함정에 빠졌던 2000년대 초 일본 지식인들은 나라를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지력이 새진한 문외정치인, 생각없는 생계형 관료들이 일본을 국가적 침해에 빠트렸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꼴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통치 엘리트들이 전략 대신에 이념이나 또는 과학 대신에 맹신, 미래 대신에 과거에 빠진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가, 먹거리가, 발전과 성장이 아니라 과거 무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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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진상규명 이걸 아주 노래처럼 반복해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계속 이어지어 왔던 것입니다. 이대로 오면 우리 앞에도 잃어버린 20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벌써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뽑는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이미 이승만과 박정희 전직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나라 건국이 되어오라는데 7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오로지 지도자 한 사람을 아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